유 대회 선수촌이 선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부터 대회 당일까지 각국 선수단이 입촌식을 치렀는데요. 세계에서 광주로 찾아낸 선수들은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나섰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밝은 모습으로 행사장에 등장한 입촌식 첫 주인공은 카자흐스탄과 파라과이 선수단.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케이팝을 맞춰 치어리더들이 분위기를 돋보고 비어있던 국기기항대에 국기가 걸리자 선수들은 도착을 실감하며 권숨을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입촌한 국가는 33개국 2천여 명. 입촌을 마친 선수들은 몸을 풀며 본격적인 현지 적응에 나섰습니다. 2번씩씩 운동을 합니다. 우리 운동을 마치고 불안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첫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진 입촌을 합돈 한국도 기계체조와 남자축구 선수 등 일부가 입촌해 선수촌 생활이 시작했습니다. 런던올림픽 도마부문 금메달리스트인 양학선 선수는 부상 부위를 다시 다친 것으로 확인돼 금메달 사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일수록 자신감을 누르면 무엇보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아서요. 자신감 하나는 충만합니다. 앞으로 나흘 동안 만 명이 넘는 선수단이 입촌을 앞두고 있어 광주가 세계 젊은이들의 문화와 스포츠의 교류회장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정입니다. MBC 뉴스 김은정입니다.